이바인 화장품은 미국 바이오존 특허 공법인 큐존과 리포존을 사용하여 피부 속까지 영양분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큐존 공법이란 화장품의 유효성분을 피부 속까지 전달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가열, 린각, 교반 없이 물을 첨가하여 화장품 성분이 생성되는 기술이나 소수성, 친수성 성분들을 캡슐하여 작은 분자 펩탈드 단백질을 쉽게 이용하여 유효성분이 피부 속까지 전달되는 동안 산화되거나 분해되지 않습니다. 큐존은 양파 껍질처럼 여러 개의 막이 번갈아 가며 이루어진 멀티 다중 견막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막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면서 열이 발생하여 모공을 열어주고 시간차를 가지면서 표피, 진피, 피아 조직까지 서서히 깊숙이 흡수됩니다. 큐존 공법은 안정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이 확보된 기술입니다. 리포점은 내부의 친수성의 공간을 외부로는 닫힌 이중의 지진막을 가지고 있는 미세세포체를 말합니다. 리포점의 가장 큰 특성은 다양성과 신축성으로 구조 변경이 용이하여 새로운 기능과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체 적합성과 분해성, 안정성이 뛰어내므로 피부의 영양 성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리포점 공법의 제품은 손산된 피부에 DNA 자연 복구 과정을 향상시켜주어 상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리포점 공법 리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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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